FA-50 말레이시아 계약 확정 특집기사 핸텀 스트라이크 에이사레이더 탑재와 AIM-120C7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무장으로 세계 최강의 경전투 공격기가 되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깨끗한 영상 처리를 위해 자막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자막을 원하시는 분은 화면 상단의 자막키를 누르시면 자막이 표시됨을 안내드립니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최근 말레이시아 공군이 36대의 경전투기 사업 확보를 위해 FA-50 블록 20 기종을 인수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막바지 협상을 조율 중으로 조만간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로써 현재 확정된 FA-50 발주 현황은 폴란드 48대, 인도네시아 6대, 태국 2대, 세네갈 3대 그리고 우리나라 공군에서 20대 등 총 79대 발주가 확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말레이시아 36대를 합하면 115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슬로바키아 12대, 필리핀 12대, 이집트 100대와 미해군 전술인문기 약 200대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1차분 첫 납품은 올해 5월쯤 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출고식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분 12대는 폴란드 공군의 조종사 훈련에 사용될 기존 FA-50 기체이며 향후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기체 36대는 2025년부터 납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체의 납품이 완료되면 초기에 납품된 기체 12대도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인도의 테자스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FA-50은 말레이시아가 줄곧 원했던 A4 레이더 탑재와 중거리 공대공 무장의 요구사항이 작년 폴란드 FA-50PL이 블록 20으로 확정되면서 말레이시아 실사단이 작년 10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며 적극적으로 FA-50 도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A-50 블록 20은 폴란드가 구매한 동일한 사양으로 미국 레이시온사의 고성능 A4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하고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AIM-120C-7 암남미사일이 탑재되는 기체로 현존 세계 경공격기 중에는 최강의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FA-50은 필리핀 반군 소탕 작전에서 뛰어난 공대지 정밀폭격으로 우수한 실전 성능이 입증되었으며 많은 국가에서 중거리 공대공 능력만 확보가 된다면 구매하고 싶다는 희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공군은 중거리 이상의 공중전에 탁월한 기체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FA-50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었고 미국도 자국 F-16의 판매를 위해 FA-50 업그레이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인접한 구 동국권 국가들의 러시아제 전투기의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폴란드의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공격기를 지원하면서 긴급한 소요가 발생되어 당초 F-16에 추가 발주를 요청했으나 도저히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FA-50의 업그레이드를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그렇게 갈망했던 FA-50 블록-20은 폴란드 덕분에 어렵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FA-50 블록-20은 구형 F-16보다도 더 성능이 뛰어나며 최신 F-16V의 80%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FA-50의 수건이던 A-4 레이더 및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탑재가 승인됨으로써 FA-50 블록-20은 2025년경에는 4.5세대급 경전투기로 거듭나게 되어 수출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FA-50 블록-20에 탑재될 팬텀 스트라이크 A-4 레이더는 미국 레이시온사의 최신 A-4 레이더로 지라갈륨 소재의 반도체를 사용해 동급 레이더 대비 무게도 가볍고 전력 소모량도 적으며 가격도 저렴한 다기능 레이더로 어지간한 현역 전투기의 레이더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해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는 레이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도입으로 레이더 표준화와 대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효과도 있어 동유럽과 이집트 등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추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대공 미사일은 현재 사거리 35km에 레이시온사 AIM-9 사이드와인더 대신 AIM-120C7 암나무로 결정되었는데 사거리가 약 80에서 100km로 공대공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FA-50은 나토 표준 네트워크 교전이 가능한 링크 16이 연동되므로 기존 구형 러시아제 공격기나 서구 구형 공격기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수한 기체가 된 것입니다 최초 T-50 훈련기가 개발되었을 당시만 해도 성능은 조우나 가격이 비싼 기체를 누가 사겠느냐고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해외 판매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베스트셀러 전투기 F-16을 기반으로 개발된 우수한 기체로 이를 경공격기 버전인 FA-50으로 시장에 내놓고 나서부터는 로우급 전투기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번 블록-20의 개량으로 이제는 웬만한 구형 전투기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탄생하여 월드베스트 경공격 전투기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와 로키드마틴은 작년 6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2025년으로 예상된 미국 전술 입문기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합의하였으며 카이와 로키드마틴은 FA-50 등 T-50 계열 항공기 1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내용의 협력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에 제시할 개량형 T-50A 전술 운영기의 제작과 마케팅, 설계, 기체 개량, 공장 신증설 등 전 분야에서 협력할 전략협의체 실무위원회를 상설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 미국 로키드마틴과 이스라엘 엘타 관계자가 카이와 관련 업체들을 방문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번 방안이 아마도 내년부터 본격화하게 될 미 해군의 전술 훈련기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사용 중인 훈련기는 보잉사가 제작한 T-45 보스호크 기종으로 1992년부터 약 200여 대가 도입되어 미 해군에서 30여 년간 운영 중에 있으나 잦은 고장과 기체 노후화도 심하고 미 해군의 항공모함 함재기인 F-35C의 훈련기로 부적합하여 하루라도 빨리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8년에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를 위해서 로키드마틴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T-50A 기종을 제안했다가 탈락한 지 5년 만에 새로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번 미 해군의 전술 훈련기 사업 마저도 보잉사가 다시 선정이 된다면 미국 내 방산 업체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다소 유리한 여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경쟁 기종에 비해서 T-50A가 기술적으로 앞선다는 평가여서 이에 따라 미국 본토에 전술 훈련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미 해군 전술 훈련기는 항공모함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로 개발되고 있어 향후 대한민국 중형 항공모함 탑재기로 개발이 검토되는 KF-21엔 함재기형의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욱 흐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응원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FA-50 수출 1000대를 달성하겠다는 카이의 목표는 허황된 목표치가 아닙니다 노력에 따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목표입니다 이는 현재 한창 개발 중인 국산 전투기 KF-21의 수출에도 엄청난 날개를 달게 될 것이며 이는 강대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